447번. 그의 생긴 선물로써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준 그 시계를 피터는 잃어버렸다. 잃어버렸다가 동사. 피터는 주어. 그 시계가 목적어.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적 표현이네요. 주다가 동사.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주어. 그에게 주다. 그래서 요거는 간목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전치사 2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생긴 선물로써는 as를 써야겠지. 이 형용사적 용법은 주어가 있기 때문에 대절을 써야 돼요.